안녕하세요. 물생들의 장소TV가 오늘은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회시세를 알아보러 왔습니다. 알아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노량진 수산물시장에 회시세를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. 와, 이거 삼시가 크다. 이게 삼시야, 이게. 사장님, 찍으면 안 돼. 이거 사야죠, 이거. 이거 사야지. 이거 얼마예요? 네? 이건 얼마예요? 10만 원짜리 100%에 여기 수도 있는 보이는 1,500,000원하고 몇 명이만 먹어요? 먹어요, 우리. 아, 좋다. 이거는 필요가 얼마예요? 7만 원. 1,500,000원. 이게 대개인가? 대개. 네, 맞아요. 대개. 대개입니다. 네, 생물참치인데, 참치가. 요거, 요거 한참치 사가세요. 예약인데 해놨어요. 요 5,600,000원 받는데 4만 원 드릴게요. 아, 참치가 얼마예요? 네, 요거 요거 생물참치. 60kg짜리. 군대. healthy. Probably road in 헛 persuaded. 요거, 요거. 입 넓은 host, your house. 그러면 요거 심지어. 밥aban order. How can we chapel? Some tableers or rice kings rally. 이번에는 고춧가루 뭐가 필요하세요? 좀 보여드려요? 응 지구한만디 그냥 매운삭거리인가볼까 이거는 이야 이제는 참치철인가 봐요 이렇게 참치들이 많이 나왔네 참치골이 돔위도 있고 가바리도 있고 이 고무도 많이 카네 이거는 큰 건 얼마에요? 그냥 콩팥이 이건 무슨 해예요? 독자, 일본해에서는 10회만원 받아요 어... 모둠회인가? 모둠회인가 봐 뭐 모둠회, 모둠회, 모둠회 광어, 물어 광어, 물어, 광어, 광어 광어, 물어, 광어 맞지? 맞지? 여러가지네 모둠회, 모둠회, 독소소 이건 얼마에요? 킬로에 18만원인데 이거 한 30마리에요 킬로에 18만원인데 한 30마리 정도 된게 이게 어떻게 쓰더라구요 몸에 좋은건가? 한 30마리에요 한 30마리에요 18만원 이거 머리를 똑똑 따놨는데도 살아가서 걷는게 움직이네 머리가 없는데 광어인데 광어가 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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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만 판거에요 절반만 아 반팔고 반 남았는데 이러는거에요? 원체 크니까 오 원체 크니까 반팔고 반 남은데도 이렇게 움직여요 어머머 어머머 생성들이 생능력이 엄청 강하다 혼합이 소금은 30초 소금이 30초 네 나의 물이 30초 양념 고위가 4만원 킬로에 자발이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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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더 필요하나 더 필요하나 더 필요하나 대방에도 많고 삼치도 많고 많네 삼치도 이렇게 따뜻해져야겠네 100원은 킬로가 얼마에요? 네? 킬로에 7만원은 방역 안 해야되는 목마가 없잖아요 음 속에 심장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써요? 12만원 12만원? 자 오늘도 이렇게 방어랑 대방어랑 참치랑 이렇게 분주하게 해들을 뜯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 해설타 쪽으로 왔어요 해설타 쪽으로 왔어요 오늘의 해설타는 어떻게 되는지 방금 보러 왔더니 참치 참치 내방어랑 참치가 100kg 정도 나오는 것 엄청 크네요 그런데 참치가 좀 비싸게 해서 먹고싶어요 내가 사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해설태를 알아보는 만큼 알아서 이렇게 영상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신인의 보충TV가 노량진 수산시장 해설타에 와서 해설타에 해설타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